네이고 야 진짜 아아아아 난 죽었어 탈출해 아 죽었어요 아예? 어 난 후쿠 걸리면 난 죽는 각이야 하아 진짜 아 죽었습니까? 어어 아니 세명인데들 안가고 혼자 있는데 뭐냐 아 젠장할 짜증나는데 이 자식 농락이나 나가야지 안녕 관절할게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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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재밌었어요? 응 응응 아 아까전에 아니 왜 못봤죠? 그놈이 오는거를 근데 게임 진짜 스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 나 게임 진짜 너무 스릴 있어 그리고 그 라이트는 진짜 되도록이면은 개비추합니다 네 그니까 아니 어딜 내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리고 그게 살인마를 내가 해봤는데 네 눈을 피할 수가 있어 마우스로 움직이면 아 맞아 맞아 그거는 이건 좀 패치를 좀 해야돼 그니까 거기서 실제로 그 생존자가 살인마에 눈을 쌌는데 시선에 피해가지고 피할 수가 있어 그니까 안좋아 이게 뭐 차라리 어 뭐라고 해야되지 그래 아무튼 안좋습니다 네 그니까 나는 얼추 맞춘 것 같은데 왜 안 맞지 막 이런다고 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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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 아 아니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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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랭크 15도 있어 야 무조건 레디 무조건 레디 무조건 레디 야 근데 랭크 15 간본다 야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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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friend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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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린다니까 아 그냥 그냥 해본건데 예 아 꿈형님별풍전 10개 고맙습니다 한번 살아남아 봅시다 예스 우리는 딱 한번만 같이 사는게 오늘 목표야 아 아 맞아 여태까지 한번도 같이 못살았군요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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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보면은 네 죽었지 네 보면은 다 마모님이 다 죽었고 그럼 무슨소리에요 마모님이 죽지 않았나요 같이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죽은거는 어 본인이 안구해서 그런거지 내가 구했더니 나 버리고 갔잖아 아니 승산이 없는걸 어떻게 구합니까 알았어 그렇게 그렇게 계산적인 어 두뇌인진 몰랐네 어 어 갑시다 이분인가 잠깐만 얘네들 따라가자 예 따라가죠 사인팟 어 어 아 사인팟이라고요 사인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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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옥수수 갈대만 너무 좋아 있잖아 네 지금 은신 아닌거 같다 스읍 그러면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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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하나 하자 해주자 이거 소리도 소리도 안들리는게 아마 정기 아니 트렌마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아 트렌만 좀 싫은데 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됐어 갑시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근데 옥수수 갈따 오케이 됐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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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청자들한테 비밀인데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이거는 시청자들한테 비밀인데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나는 외곽만 놀아 나는 한 놈만 줘봐 이건 시청자들이 알면 큰일나 저격당하면 죽음이야 어 잠깐만 어 어 어 뒤돌아 뒤돌아 어 어디지 어 뭐야 아 미친 까마귀야 씨 자칸리 개 가까이서 개 가까이 개 가까이 어 어 방금 오른쪽에 지나봤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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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우리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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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미친 개 jetzt 이래서 진짜 쫄릴때는 간에 있는게 나은 음 시발 어 또 소리가 들려 이쪽으로 오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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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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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미친 저리 가란 말이야 쫓긴다 쫓겨 뱅지 쫓긴다 아하 멍청한 자식 걸려들었구나 나의 함정에 널 이제 날 놓쳤어 평생 말이야 여기서 더빙하면 안돼 음 아 아 이 까마귀 저기 누가 저좀 치료해줘요 아무나 저좀 치료해줘요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아뇨 잠깐만 시발 아 나 또 이 근처에 있네 아 어떡하지 아 이 상태로 다니기 싫은데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다니기 싫은데 지금 다쳤어요 저기요 나좀 치료해줘요 이봐요 메모 찬사람아 어 나야 나 나 나 나 내가 치료줄게 요즘 사람들은 저기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가 그냥 눈앞에서 사람이 피 흘리고 그냥 으악 으악 그리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발전기를 고치러가? 거의 최소 나이 80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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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빠르네 작업빨라 일단 빨리가야돼 빨리가야돼 여기 들켜 아 제가 트랩 있는 애였지 네 어 어 어 앉아 앉아 응 앉아 앉아 갈대밭이 진짜 좋은거 같아 그치 여기가 딱 똥농이도 오줌 넣기 딱이예 아무것도 몰라 뱅찬님 뒤에 봐바 응 전 뒤에 볼게요 무서웠지 내가 딱 뒤에서 내가 딱 뒤에서 노리고 있잖아 네 어 이상한 소리 좀 그 말이죠 사람 안 무서운 사람? 지금은 우선 트랩마가 조금 더 무섭네요 오케이 좋았어 갑시다 한대편으로 가야되겠다 어디야 어 저기구나 하나만 돌리면 돼 하나만 음 어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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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냥 트랩 걸린건 지가 빠져나올수있어요 근데 그전에 잡히잖아요 대부분 스읍 그럼 뭐 지 운명 어 여기여기여기나 여기야나 여기야나 아 이런데있으면 아주좋아 마음이 편해요 이런데서 하면 그치그치 백친이 오른쪽에서 하세요 핑크니까 네네네 어 이쪽이 내가 더 보일때 가려줄거 같애 제가 마모님의 뒤쪽 보고 있을게요 어 사람 맞다 어 좋았어 아이고 어이구 마음이 편하잖아 제가 저기 잡혔다니 우리 근처에 없다라는거잖아 상당히 멀었잖아 슬픈 현실인데 어쩔수 없는거같아 어 어 되게 슬픈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나도 그러면 안되는데 기뻐 네네네 바로바로 여기 오른쪽문 열자 이쪽 응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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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고 구하러 갈까요 아 잠깐만 우리 오늘의 미션 성공인데 바로 나가면 하지만 이렇게 찝찝하게 끝을 얘가 어떻게 하나보자 얘 외국인이 어떻게 하나보자 구하러간다 구하러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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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어 야 잠깐 외국인이 버린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니 쟤는 가만히 있으면 구하러 가는데 왜 지가 아니 뭐야 가 가 가 가 맥주니 맥주니 미션 성공 미션 컴플리트 오 랭크 19 됐다 아 이거 어떻게 야 우리 오늘 같이 살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공을 했네요 참 잘 됐네 어떻게든 성공을 했네 맥주니 이거봐 레벨 20이 딱 죽잖아 그쵸? 와 얘 버프 봐 얘 미쳤다 뭐 150% 막 엄청 많아 저게 살인..아 탈출 생존자? 나 저거 여자로 할까? 여자가 좋은거 같은데 여자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캐릭터 어떻게 참 리본이 발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와서 캐릭터 바꾸긴 좀 귀찮긴 한데 성공기념 20개 근데 다 비슷해서 그냥 보이는거 하면 돼 거의 탈탈 털어서 20개 주신거에요? 아 진짜 마음만큼은 마음만큼은 100개로 받겠습니다 권력없는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가 없어 뱅쯔님 아 꼬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0개여도 아니 20개여도 100개처럼 받는 BJ지 참 BJ지 이게 바로 잔악회입니다 여러분 잔악회 자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래 있던 멀쩡한 사람을 제쳐두고 돈을 들여오는 사람을 거기다가 두는거에요 여러분 자 빠르게 마지막 게임 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일단 미션은 성공했다라는거 어 갑니다 하나 둘 셋 1심 동체요? 어 같이 실패하는데 기분이 좋아 아우 그냥 바로 짱 만나래 그냥 아주 그냥 어디있어 아 있구나 어 오케이 갑시다 잘 만날 땐 잘 만나 음 자 이번엔 과연 어떤 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왠지 맞게 믿잖아 네 살인마 랭크 15일 듯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난 오히려 응 어차피 우리 목표를 다 달성했잖아 네네 그래 둘 다 생존했으니까 차라리 우리 팀 다 죽었으면 좋겠어 아 한번 그런 장면이 나오는거지 저는 아 저는 마모님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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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금 욕하려고 그랬지 나한테 아니요 얘 여자애 있잖아요 응응 기본 그게 수동 수동이래 패시브가 적 만나면 3초 동안 빨라지는거에요 150% 난 난 여자를 안해봐서 몰라 그럼 얘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마무리 어디 계세요 근데 나 지금 남자나 예 그니까 어디 계세요 둘이서 그냥 같이 시작했는데 아 어 어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뭐 자동차 폐기장 같은데 있어요 지금 저는 어디 건물 안에서 발전기건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어 난 난 도망갈래 난 도망갈래 난 도망갈래 난 도망갈래 분위기가 안좋아 쟤 알아서 하겠지 트랩만인거 같은데 왠지 삘이 그럴수도 있구요 오케이 어 마모님이 한거에요? 거의 다 하다가 혼자서 잘할거 같아서 저기 그 아 난 갔어 그쪽에 보였거든 아 그래요? 그쪽에 살인마가 보였어 어 나 크레인쪽으로 가지마세요 크레인쪽에 그 있어요 살인마? 어 아 어쩜 전 계속 건물 안에서 건드리고 있으니까 오케이 발전기 하나 켰다 야스 야 이번판 좋은데 아우 천점 예스 베이비 아우 나 왜이래 어 틀려오는 심장 쏘리 예스 베이비 야 나 사면타 왔었어 사면타 어후 아니 이 자식 어우 뭐 발전기 이렇게 어그로 웨이브가 심하지 어우 발전기 왜이래 어 내 발전기 무슨 연속 한 일곱번 왔어 지금 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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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어요? 어 빠르시네 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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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인마 개 답답하겠다 지금 그치 지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뭐 멘붕 아 그냥 망했구나 한 명이라도 고통 준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그쵸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나도 하고 있어 오케이 합시다 그냥 점수 번다고 생각하죠 네 이건 뭐 살인마가 게임에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거 그냥 아유 포바로워 그치 그거 하고 나 하면 되겠다 음 이거 저희 캠핑 왔나요 캠핑? 저희요? 네 그치 우리 캠핑 왔는데 우리가 그 저녁시간때 어 그 바베큐 될수도 있어 같이 구워줄 수 있어 갑자기 철판으로 네 명 다 싹 해가지고 삼겹살 네 개 구워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항상 방심하지 맙시다 어 방심하면 안되지 원래 있잖아 캠핑갔다가 살인만 만나는거야 음 오케이 켰어요 끝 외국영화보면 항상 그러잖아 나도 거의 다했어 어 미치 어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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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끄 어 어 끄 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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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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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하고 있어 아니다 아니다 아 그 아마 외국인일거야 걔 오케이 아유 저 멍청한 자식 나랑 나랑 비슷하네 나랑 비슷하네 방금 저기 어 문쪽 먼데 있잖아요 봤어요? 혹시 문 가까이 있는데 말고 먼데 있는 쪽 내가 거기 열려고 하거든요 지금 지금 얘가 계속 내 주변 돌고 있어서 그걸 잘 못봤어요 그냥 내가 일단은 한쪽 문은 열어둔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멀리 있는데 예 음 예 그렇지 야 이거 전원탈출각인데 네 일로온다 일로온다 음 오케이 하나 열었고 하나 열었고 아니 미친 걸렸어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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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겹살이 되면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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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걸리면 어떡해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씨 환장하겠네 진짜 기다려봐 내가 간.. 뭐야 시발 가려 죽었다 안죽었다 죽었던데 죽었네 안죽었네 아이고 죽었다 내가 보고있어 내가 보고있어 내가 보고있어 바로 옆에 있어요 내가 바로 옆에 있어 걱정하지마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어 알아 알아 지금 들긴거 보고있어 엉덩이가 보여주고 어 근데 어 갈고리야 갈고리 이거 못보고 뒤에있는거 못보고 딴데가 AD AD 개눌러 AD 개눌러 위글 위글 빠빠빰 빠빠빰 위글 위글 빠빠빰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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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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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그러자 아하하 어리석은 놈 그 뒤에있는 칼고리를 못보고 이거 완전 장림하냐 이거 눈이 머셨어 어 무조건 무조건 멀리 도망가야지 멀리 도망가야지 멀리 도망가야지 어 시발 어 시발 어 그 벵츠님 예 뒤로오세요 뒤쪽 몰라 아 아 어 어 내가 그쪽 방향인거 같아서 뒤로가라는거였는데 내가 아마 그냥 중앙 중앙 중앙쪽으로 아 잠깐만 아 나 보인다 보인 나 간다 내가 가 내가 가 어휴 들렸다 저거 봐 어휴 빰빰빰빰빰빰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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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로 앞에 갈게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게 여기 어 아야아아아 아아아아 저기 내가 저기 내가 개꿀빠랐던던데 저기 아 어 트랩까지서 지났네 나 보고있어야 일단 보고있어야 그렇지 아이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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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휴 내가 뱅찜이 맞다 간다 뱅찜이 맞다 간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어 나한테 안왔어 나한테 안왔어 아이고 선생님 이거 내가 무슨 은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될지 어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제가 방금 방금 뱅찜이 그거 하나 뭐 스킵하지 않았어? 누르지 않았어? 뭘 스킵해요? 뭐 이렇게 뭐 판자 내리지 않았어? 아뇨 안내렸어요 아 그래? 문 어디지? 문 어딘지 모르겠네 그냥 뭐 아무데나 찾아봐 아무데나 아 저있다 어 저있다 저있다 아 치료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여긴가? 아 일로오세요 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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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로 가고있어 어 뭐야 여기 우리 세명있는데 어? 그러면 뱅찜이 혼자야 아뇨 여기 열려있어 열려있어 어 그럼 여기야 여기 열려있어 여긴데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저는 다 왔어요 지금 바로 빠져나갈 수 있어 아 그러면 내가 반대편에 있나보다 아이고 실수로 빠져나왔다 잘했어 잘했어 잘해버렸어 저는 성공 기원합니다 일단 먼저 나갑니다 아 무서웠다 진짜 아 아 아 아 야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탈출할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 야 한 명은 아이디가 심지어 그 힐링이야 힐링 아 그렇습니까? 힐러요 야 한 명은 피써야 피써 미친 아 한 명 탈출 어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아 아 저거 여는거 기다리겠다 야 우리팀 개 깔끔하네 야 완벽하다 저게 한 명 나오면 저기 열리거든 음 저 아 이건 저 이 게임 오늘 처음하는거치고 나름 잘했죠? 어 정말 잘했습니다 아 깔끔했어요 오늘 아주 아 맘에 드네 게임 재밌네 너무 무서운거 빼고 참 재밌네 상대가 랭크가 저거 아 저기 뭐야 점수가 2500이야 아 아 이거 개망했어 우리 다 만점 넘어 아 아 아 뱅치님 네 정말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네 어우 저도 좀 어우 심장 졸려 방금판도 방금판보다는 전판에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 편을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에서 꼭 봐주시구요 어 방송은 이제 뭐 지나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꼭 봐주시고 방금편보다는 전편이 정말 재밌었구요 음 오늘 어떻게 어 같이 생존하는 목표 달성했습니다 음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또 이어서 합시다 네 자주 합시다 네 재밌겠습니다 방학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음 그쵸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치킨 보내드릴게요 싸 어 맛있게 드시고 네 또 열심히 또 더빙합시다 예 오늘 합방 즐거웠어요 벵치님 수고수고 굿바이 굿바이 빵가빵가 음 빵가빵가 자 요새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아주 인기 많아요 정말 인기 많고 하이라이도 뭐 6천명 7천명 올라가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시구요 오늘도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 방송으로 넘어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